1. 2. 3. 3. 4. 6. 5. 천천히 볼게요. 7. 8. 8. 9. 10. 10. 11. 11. 11. 12. 12. 12. 12. 13. 15. 15. 15. 15. 15. 그 마이크 미리 차주시면 안 돼요? 미리 해놓으시면 안 돼요? 인겨요! 인겨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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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니까요 이것도 처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오른쪽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꼭 한 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왜요? 야 총린이 너무 좋아던데? 야 오늘 총린이 그 편에서 욱하지 마 총린이 저보면서 총린이 오늘 마이크 났다 오늘 종린이 약간 여위보고 웃지 저보으면서 어 마이크 났어 총린이 오늘 마이크 났어 마이크 있어? 지금 달았어? 여기 달려있어 어 편집하면 쓸 거 없던데? 네 제가 그 말 했어 송린이 어제 모험인가 쓰는데 마이크 났어? 마이크 났어? 마이크 났어? 네 소리 만지러 하이하이 말 많이 해볼게요 말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수초 마이크 덕 마이크 덕 팬들 할 말이 없네 근데 원래 할 말이 없긴 해 여기서 턴 몇 번 해줘야 돼 여기서 스트레칭 할 거예요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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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식 игра 축하레 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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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ft wing! 77번! 예! 센터! 센터! 9번! 누구? 25번! 이거 할 수 있니? 8, 7, 6 예! 에잇! 기대할 수 있지? 화이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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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윤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윤형입니다! 오늘 이 사진이 올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로 부릅니다! 오늘! 우리!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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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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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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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원할 수 있는 아리도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시 골고루 선수들의 이촌맨 화이팅을 치볼까요? 이촌맨! 이총민 김상욱 빠르게 백핸드 랩 럭콘! 오 마이 갓! 예스! 레츠 고! 넓지! 김창윤정 고! 고! 너 가라! 두 사람이 따라왔거든 네 그래서 아예 너가 편하게 안좋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이렇게요? 아니 이렇게요? 화이팅! 화이팅! 레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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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영광스럽고 여기 선수 중에 많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은 와서 직접 경기하는 경험을 볼 수 있는 게 애들한테 정말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주영 선수, 이정민 선수, 지효섭 선수 그러니까 3명은 다 골랐으니까 정말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대로 쭉 하면 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한 두 골 정도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HR랑 화이팅하시고 앞으로도 쭉쭉쭉쭉 화이팅하시고 다음에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우승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부심이거든요 우리 HL 안양 화이팅 이주영 들어가야죠 다시 한 번 더 이주영 해트트릭 완성 이주영 해트트릭 완성 이주영 해트트릭ER 이주영 창문 감사합니다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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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도구나 희도비리는 거 아니야? 이주영 상생들 이주영 상생들 오늘 영준이형 200포인트 축하드리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데 오늘 주영이랑 안녕하세요 4번이였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다치기도 다치고 해서 열심히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근데 솔직히 진짜 어제도 좋은 모습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형들이 계속 잘할 수 있다고 병례해주신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잘 뛰어다닐게요. 팀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거 보고 싶어서 연습했거든요. 카메라, 카메라. 야, 진짜 오랜만에 못 봤어. 여러분, 꼽고 싶으면 스케이팅을 하십시오. 자, 우리 여러분들 한 줄로 서주세요, 한 줄로. 많이 오셨네요. 오랜만에 사인하는 거. 친구 이름이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이? 사진 찍을 거야? 아니야? 지금? 카메라 켜져 있는데. 아이고, 우리 총민이랑 찍고 싶었답니다. 총민 대회를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선수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뜻깊었고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나왔는지 일단 걱정인데 최대한 제가 원래 말이 없어서 최대한 혼잣말 많이 하긴 했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골, 골, 골도 들어갔죠. 골 들어가고, 머시 한 번 들어가고 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처음 받아보는데 집에 가서 잘 읽어볼 게 오늘 총민 데이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새해에는 더 행복하게 지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